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안이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긴 말씀을 통해서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 자 우리가 한 2주 길면 3주 정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입고 다녔던 옷이 겨울 파카를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한 2주 3주 지났는데 이제 겨울옷을 입고 나오면 좀 뭔가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 이게 아침에 좀 추운데 좀 두꺼운 것을 입을까 했다가도 낮을 생각하면서 어떡합니까? 그 옷을 이렇게 벗어내고 좀 얇은 옷을 준비하고 오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퇴근하면서 남부순환도로 변에 이렇게 벗나무가 많이 심겨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봤는데 꽃이 폈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꽃이 피어있어요. 이렇게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몽울몽울 지어있는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때가 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시기와 때에 맞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마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도 그 때에 맞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그 일기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겨울에는 그 삽질도 안 될 만큼 땅이 딱딱하다가도 여름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법 아래에 있는 자도 있고 또 어떤 변화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나아가는 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떤 피가 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법 아래에 있던 자였다면 나를 어디로? 은혜로 옮겨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함께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법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메어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은혜 아래 머물러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성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은혜 아래에 거한다라고 하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은혜 아래에 거하고 이 죄라고 하는 그 법 아래에 거해서 내가 그 죄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도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암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이 더하여 지는 거예요. 범죄라고 하는 것이 더하여 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쳤다. 이게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면 죄가 법에 아래 있다 보니까 내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죄가 관용한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이렇게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 즉이란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가운데 은혜가 넘쳤은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얘기잖아요. 은혜가 넘쳤은 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죄의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온 집안 살림을 다 태워먹었어요. 그런데 나도 안 다쳤고 내 가족도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이 다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은혜죠. 그렇죠?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런 불행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으려고 집에 불 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입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진 나를 보고 밧줄을 탁 던져줘가지고 그 밧줄을 잡고 내가 살았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더 입으려고 물에 내가 더 다리 위에 올라가서 탁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죄에 거하겠느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 법 아래 거한 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야가보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 7개명 가늠하지 말라 이거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어떤 가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법인데 그것을 범하면 육개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범한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인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법이다? 율법이다. 이런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졌으면 누구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법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죄의 굴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롬마서 6장 2절. 자, 따라합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의 를,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롬하서 6장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세례인데 그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세례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우리 마태복음 그냥 3장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3장 내용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음성도 들렸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했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로 왔노니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땅에 불이 붙었다? 붙지 않았다? 붙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받을 세례 그 세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세례에 대한 내용 우리 3절 말씀 본문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구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받듯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받았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주구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구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그 세례라고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라고 했었던 그 받을 세례가 십자가의 세례였고 그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되었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되었다. 원래는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죄를 씻는 것,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머리에 이렇게 물을 튀겨주거나 혹은 침내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를 가지고서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내가 다시 서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돌이켰다가 그것을 고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무한반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돌이킬 회, 고칠 개니까 돌이켰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건데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회개가 아니고 그냥 돌이킬 회만 한 거예요. 사실은. 무한반복한 거잖아요. 계속 반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역사. 이것이 어떤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찍어서 바르고 물에 몸을 담그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가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는 어떤 세례다? 십자가의 세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사되었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렇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와 기독교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부활 이거잖아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우리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가정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으로 나타나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아닌 것을 너희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자 따라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죄 가운데 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떤 가정법을 쓴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아직도 믿어내지 못해서 해결되었다는 그 사건을 믿어내지 못해서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구한다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다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와 우리 그 애타게 그 증거를 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을 해결낸 것을 믿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몸이 멸하여졌어요. 어떤 몸이 멸하여진 겁니까? 또 구체적으로 죄의 얽매였던 몸이 멸하여진 거예요. 멸하여진 거.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하여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은 뭡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의 옛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멸하여졌고 죽은 자가운 이는 죽은 자가 옛몸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깨달아야 질러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를 통하여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어제 그저께 해도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고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난 그 확고한 사건 확고한 약속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스 2장 20절 봤는데 21절 말씀도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하지 않는 겁니다.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으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의 율롭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율롭게 된다. 마치 구약시대처럼 길이 없어.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헛되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나의 위치가 죄인으로 나타날 것인가 혹은 죄에서 벗어난 자로 나타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도 법 아래에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것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롭다하심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한 것이죠 그죠?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한 법이 됐어 원래는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는데 그만 믿다 보니까 제1개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었던 그것마저도 어겨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을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는 어떤 목표가 있고 가는 종착점이 있는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만 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차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이 확실하고 가야 하는 목적지가 확실하고 그것을 푯대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골로세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한 겁니까?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목적지를 잃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더라도 집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우리 집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집이 어디지? 이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죄인으로 나타나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잠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 길로 돌이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돌이킬 회 고칠 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부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중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따라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법 아래 있는 자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자 어쩌면은 신앙하고 있는 자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법 아래 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거할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전히 온전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귀한 구원 받는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